덕현님! 살려줘! 살려줘!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네 액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혀맨입니다 호호 우와 호호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오니저트! 콘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오니저트가 맵이 바뀌었어요 맵이 패치가 되었고 자 그리고 오늘은 아오니가 아 보란색이 아니고 노란색입니다 네 이따 괴물을 확인하시구요 자 오늘 그러면은 네 귀염둥이 잉혀맨과 함께하는 아오니저택 준비되셨나요? 하하하하하하 아 오늘 방송 못하겠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러면은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방송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반갑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담미오입니다 어 담미오님 네 오늘 캐릭터가 좀 달라졌는데요 오늘따라 조금 더 약간 쌍피읍이 추가됐어요 어어 아니 캐릭터에서 옆라인이 추가되었는데? 하하하하 쌍피읍이 추가됐어요 오늘 좀 볼륨감있게 진행해볼게요 아 네 옷에 삼각자를 넣으셨군요 아닌데요 네 빼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반갑습니다 예스 자 오늘 좀 키도 자라신거 같고 얼굴도 자라신거 같아요 뭐 성장기입니다 요즘 하하하하 아여 뭐가 이렇게 커진거야 아 요르르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종이 토끼입니다 아 요르르니 그 그러면은 그 머리위에 있는거 그럼 토끼띠인가 토끼머리띠가 토끼죠 음 아닌거 같은데 아 멋져요 아 나 뭔줄 알겠다 뭔데요 그거죠 그거 뭐요 콘센트죠 콘센트 아니래요 아 요기다 콘센트 너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거의 뭐 와이파이급인데 거의 완벽한걸 하하하하 네 콘센트였구요 자 안녕하세요 모닝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보험수 보험수님이 어 그 wsp 자 오늘의 바온 입니다 자 이녀석을 피해서 미니 보은 4자리를 찾고 탈출.. 해와며 승리입니다 다 먹어버릴거라 너 어 네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1분뒤에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입구가 어디지? 여기가 입구입니다 가자!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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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지? 처음 와보는 것일걸? 내가 자주오던 아오오니처럼 안생겼는데? 너무 커! 내 머리가 어쨌든 여기서 다른 아오오니가 나온대 무슨 아오오니? 노란색처럼 생겼다던데 당뇨님이야? 그건 아닌거 같은데 그럼 누구야?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럼 우리 일단은 주위를 좀 둘러볼까? 그래 일단 흩어져도 돌아보자 어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저택이 말이야 맵이 너무 넓어 음 아오니 저택이 많이 달라졌구만 너무 커진거 같아 어? 내 머리처럼 말이야 야 근데 여기 아오오니 나오긴 하냐 음 나 봤을때는 없는거 같은데 야 아이템 나 투명한 포션 먹었어 어? 왜? 야 싫어 니가 찾아 내 공기사 뭐, 이런데 잘 찾아보아 이런덴 이런 데가 있을꼴 음 야 이런 데 있네 야 여기있네 야 야,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쓰 야 문 닫아 Hoje безопас 어이 겁쟁이 먹어가 자기나 뭐 듣겠구만 뭔소리가 들렸는데 니 말이 맞았어 왜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도 아까 그렇게 느꼈다니까 따라와봐 따라와봐 알겠어 내가 한번 보고 올게 야 너 안 변했어 봉수 잘못봤는데가 저거 단미오님이야 아 단미오구나 아 잘못봤어 너무 커가지고 맵이 둘다 놀았긴하지 야 우리 일단 안에 들어가서 아이템 먹고 가자 아니 즉슈에봄포션이잖아 아니 그런건 왜 너만 먹어 아 이것도 있네 앗 아무것도 없네 이거 뭐야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잘 못봤네 으음 흠흠 에어 뭐 신속포션이랑 낚싯더랑 달걀 솔직히 여미님보다 저는 귀엽습니다 이게 말이 되니?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흠 저게 맞는 말이긴 해 ! 아ith.. 어ına', 무서운 녀석! 고개를 내보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ARE애쓰고있어 문까지 먹어버릴려고해 오오이.. 요 무서운 녀석 지금까지 흘리네 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원래 저런 계물한테는 조공을 바쳐야 돼 조조조조조조조조공? 그러니까 여기서가 노랗고 맛있어보이는 단멸을 제물로 바치는게 조조조조조조은 생각이야 그래 우리위해 희생해줘 제발 단묘님 먼저 나가서 어그루를 끌어 그럼 내가 밀시위검으로 밀게 알았지? 어허어 밀시위검으로 밀테니깐 먼저 나가서 녀석이 시선으로 밀고있어 나이스 야 우리 이제 가자 단묘를 버렸다 야 우리 빨리 비밀보도 찾자 비밀보도? 비밀보도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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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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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뭐야 미러잖아 야 어지러워 야 이런데 잘 찾으면 비번이 있을거야 없나 여기 비번 없네? 없는걸? 아 여기 없네 오야야야야 놀래라 이씨 어! 야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야 문 열었어 야 도망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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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어 뭐야 어 어 어 어 나 피 없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잘했어 이 배신저아 투명한 포싱이 있었네 근데 미칠검을 아끼지마야겠어 자 여기 왜이렇게 깡감하셔? 어이 이거 뭐야 아니 어응 여기 비밀의 문이 이런 것도 있구나 오 한 번에 데려왔어 투명한 포션이랑 저항 포션 좋습니다 어이 놀라라 담배님 왜요 뭐야 저는 귀엽습니다 누가 쓰는거야 이거 니밑, 니밑 쓴네요 양심도 없어 나 안썼어 나 저는 귀엽습니다 제가 안썼잖아 여러분들 뭐야 이거 나, 나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야 왜 오해를 하고 있어 지금 담배님은 나 아니야 뭐냐 내가 안썼는데 야 니가 썼지? 야 여로르가 조작한거였어 채팅을 니가 쩌! 딱 봐도 제가 한거 같은데 확실해요? 내가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거냐? 궁금하다 그냥 가야겠다 야야야 비번 찾으면 말해 네 뭐하는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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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오 미치기가 좋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이빨 오지마 아 나 스폰포인트 아는데? 아 여러분들 저 감옥에 가겠습니다 아 저 감옥 가겠습니다 감옥 스폰포인트를 안해가지고 감옥 좀 가겠습니다 감옥 저 감옥 좀 갈게요 여러분들 와 넓다 넓어 오늘 맵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암울해? 어이 신참 여기 왜 이렇게 암울하죠? 아저씨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하하하 이 감옥에도 귤이 있다 아유 안녕하세요 신참입니다 그래 넌 어느 파 소속이지? 아 저는 개구리파입니다 개구리파 오오오오오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아 무서운다 ejemplo 저리는 맛없어요 ью 혹시 나머지 녀석들은 잠시만 한명뿐이야 두명일걸? 아냐 한명은 우리가 제물로 받쳤는걸? 아 제물이 오고있다 문 열어주는거 맞아? 자 제물이 오고있어 문 열어주세요 야 온다 단면 온다 단면이 빨리 문 열어 여기야 단면이 여기여기여기 빨리 빨리 뭐야 아옹 야야 빨리 야야 미로로든가 뒤로뒤로 아 여기 문 밖에있어 우유 아 무서워 죽겠네 자 일단 들어가서 레버 먹구요 좋습니다 어... 음람람람람람들 어... 정도면 다시의 빠바람람들 화… 미쳤어 어indeed 왜그래 어e 나 왜그래 잠깐만 나한테 왜그러는이야 나한테 무슨 몸만 있는거야 이 범죄와 전 아무 잘못은 없습니다 아 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야 도망 가 애들아 으아앗! 안녕하세요! 휙! 두루루를 빨리 살려야겠어요 여러분들! 어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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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있어! 오고있어! 나오라고! 빨리! 무색각히 떠올랐어 야야야야야야 어디갔어 아니 야 유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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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가 빨리 도망가 같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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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자 아아아아 여기 어디야 야 여기 어디야 뭐야 야 어이 그림인데 아저씨가 아니고 정말 그림같이 생겨 야 어우 으아악! 전 그림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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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들어왔다 어서 두고라 어서 두고라 어서 두고라 야아아아아아 여럴 여기서 뭐해 이 무홍충아 야 오잖아 빨리 어떻게든 해봐 빨리 두 명 가 아 두 명이야 가 냄새 자 여러분들 나갔다 놓을게요 렉 걸렸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비번을 아무도 못 찾았나봐 지금 그렇죠? 제가 안가본 데가 있나요 여러분들? 비번을 빨리 찾아야되는데? 비번을 빨리 찾아서 어 뭐야 빵이다 수상적인 빵? 이게 뭐죠? 이거 먹으면 나랑 같이 사는거다라고 뜨는데? 뭐야 안 먹어 뭐 이런게 다 있어 찡긋? 비번이 이런데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했는데 여기도 아니구요 하이 지하로 내려가 봐야겠다 지하로 내려가 봐야겠다 지하로 그게 좋겠습니다 띵 지하로 가겠습니다 지하로 뭐 이런데 있지 않겠습니까? 없네 야 비번 찾았어? 비번! 비번! 비번만 찾았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 좋아 4에서 6번 좋습니다 나 아직 지하 안 뒤져봤어 나도 지하에 한번 뒤져볼라고 이제 지하에 팽맨이 안 내려오는 것 같더라 위가 넓어가지고 아까부터 솔직히 여메님보다 제가 더 귀엽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뜨는거죠? 모르겠습니다 어 이런데도 샹구 아니야? 아니네 다메니 빨리 찾으십시다 빨리 찾으십시.. 빨리 찾아요 네네네네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네네네 여기 가본인데? 오호 어딘가 있을거란 말이지 어 뭐야 뭐야 왜 웃어? 비번 하나 찾았고 어 뭐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미..쩌다아 야 도망가야 멍치도 이리와 으어어어어어 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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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루룩 차루 차루 어색 어딨지 이녀석을 잡으러 충돌~~ 으아아아아아!!! 야 손은 안되겠다 아 놀랄다 나무칼로 해야겠다 너 그냥 나무칼을 들어야겠군 무서운 녀석 비보책기 진짜 힘드네 사회수유 갔군요 못봤어 못봤어 여기 교실안에있나? 그건 또 아닐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갈까? 여기도 아닌거 같습니다 어이구 성의면 기억나서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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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죽겠어 나 미안해 답변해 살려줘 살려줘 답변해 살려줘 나 죽게 나 죽으면 된다 답변해 빨리 문 닫아 문 닫아 빨리 무서운 녀석 아쉽구나 싫어 너희들을 다 델렘 델렘 해줄거야 델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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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렘 날 저기요 네 담배님 네 애들 갇혔어? 모르겠어 애들 갇혔나? 죽었나? 아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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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들이 탈주셨다는데? 굿굿굿굿 저기 저기 어이구 보인다 그치 이 일로 가자 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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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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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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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도 지하야 지하 나 지금 비본을 못찾겠어 아마 지하에 없나봐 위에 쯤에 있을거 같아 비본이 그럼 위로 올라가 몰라 아 여기 길 있다 투명화 포션 좋습니다 투명화 포션 아 비본이 도대체 어디든지 꼼꼼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여기 아까 찾아봤지 투명화 포션 이 부엌 쪽 안 뒤져.. 안 봤나? 여기도 아니구요 하이 담배 죽었어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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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났다 이 부엌 쪽에 지금 없으니까 뭐 이런 데 있나요? 어? 아 이런데도 아니란 말이야 아 여기 내려오..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자 야 어디야 니네 저택 아니야? 야 비원 찾았어? 못찾았어요 못찾았어 오고있는거 같은데? 아니다 으어어어 야 택텍이 뭐해 저기서 야 뭐해 거기서 이 멍충아 야 뭐해 거기서 이 멍충아 아아 오오 도망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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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나의 속도를 따라할 수가 없구나 뿌오오옹 여러분들 이럴 discharged 아 야 비번이 없냐 진짜 나 진짜 큰 일 났다 에이И스 아니 이럴수가 떠옳..... 그건 그거 비밀번호 잖아 3번에 4번 어 요루룩 죽었다 헐 4 6? 1 2 4 6가 아니야? 1 2 4 6? 1 2 4 6? 3번에 4번 4번에 6번 3번에 4번 4번에 6번 많이 찾았구나 많이 찾았어 근데 너희 근데 너희 그거 생각해봤니? 뭘 뭘 뭘 요루루가 잡혀있고 어 3명이 여기있어 아네 이건 한 명이 희생해야되는 부분이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맞아 당신이 가는게 맞는거 같아 뭔소리야? 채팅이가 가 아니아니 님이 가 가서 아 나 무서워 가서 한번 따돌려봐 한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화이팅 화이팅 내가 도와줄게 뒤에서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오케이 왜 나가려는거 같은데 나가려는거 같은데 나가려는거 같은데 아 왜요 다시 어 지금이에요 요로요요로 야아아아아아아아악 그냥 비번을 찍겠습니다 비번을 찍겠습니다 두개 찾았으니까 충분히 두개 찍을 수 있거든요 애들 다 탈출한거 같은데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찍죠 뭔소리야 뭔소리야 좋아 그냥 찍겠습니다 좋아좋아 3 4 4 4 4 4 4 4 4 5 5 6 5 5 5 5 6 6 6 미쳤다 진짜 야 진짜 미쳤다 야 이걸 찍어버리네요 와아 장난 아닌데 디모 찾았습니다 2846이었네요 2846 자 여러분들 리얼입니다 이거 자 저는 아이템을 로노스로 끼겠습니다 좋아 넌 죽었어 어? 너는 죽었다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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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제일 잡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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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었어 더 일로와 눈물을 흘리면 도망가는 소용없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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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산듯이 짱어지더라 그게 찍는게 어딨어? 멋있네요 법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노란색 아온이 저 때 편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다음에 또 온다 하하하하 여러분 안녕